앞서 이준석 전 대표의 27일 탈당과 함께 한동훈 지명자에게 놓여진 가장 큰 시험대 바로 이번 주 목요일 국회 처리가 예고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한동훈 지명자는 악법이라고도 규정했었는데 그런데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서 오늘 이른바 친년 의원들 좀더 강경론 쪽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넘을 수 없죠. 이건 검사 동일체의 원칙과 부사부일체의 원칙으로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은성혜 대통령에게 지금 스타일을 바꿀 것 또 김건희 여사에게 나대지 말 것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겠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교환 기득을 할 겁니다. 의미심장한 부분을 봐야 돼요. 이관섭 정체실장 이번에 승진한 이관섭 실장이 이건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해서 흠집내기 위한 의도다라고 했고 어제 오늘 친년 핵심의 이철기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 말하면 문재인 정부 무능부터 석거도 해제한다. 뭔가 용산 대통령실과 친른들 이제 이거 거부권은 물론이고 조건부 수용도 없다 완벽히 가닥을 잡은 겁니까? 일단 뭐 조금의 어떤 시각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 이번 자체가 이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법적인 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또 과연 이게 특검할 요건이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일단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거는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의견일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게 영원히 그러면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조금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사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총선 이후에 연약을 합의해서 만약에 된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시행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선거와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그냥 의혹만 갖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거는 지금 특검 요건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지명자가 들어와서 이건 정책으로 풀 문제죠.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아마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거부권 자체 제2요건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 폐기를 할 텐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는 정치적인 협상을 하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은 넘어갈 텐데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총선 전에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특히 대통령실에서 말이 많을수록 공세계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강서구 보궐선거에 참패하고 나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분명히 아실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성이 국민의 생각의 나침판으로 생각하겠다. 기준으로 삼겠다 했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국민의 나침판을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걸음. 결국에는 국민과 척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그렇게 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가 다르죠? 김기관 체제, 이기체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용산의 직영점으로서 더 강화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할 테면 해봐라. 우리는 우리식대로 할 테니까 정권심판 국민 여러분, 하려면 하십시오. 나는 김건희, 우리 배우자는 지켜야겠습니다. 약속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는 도박을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번 최근에 용산의 움직임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부를 한다는 입장을 지금 피우는 것들이 저는 반전의 자락을 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반전의 이런 부분들. 잠시만요. 반전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용산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거 하나 놓고 한동훈 지명자가 여러 정책을 발휘해서 용산이 뭔가 뒤집으면 한동훈 지명자에게 좀 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줄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이력이 일찍 먼저 이런 메시지를 날리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26일 날 일성을 하면 28일 그 3일 안에 본인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3일이면 충분히 대통령실과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력의 첫 시험대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군부를 떼는 것들이 반전의 자락을 까는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지명자 띄워주기 위한 거다. 특검법을 받을 공산이 크다. 진짜 맞는지 아닌지 지켜볼게요. 그 말이. 박원석 의원.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에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친윤 의원들이 이건 뭐 조건부 수용이고 뭐고 총선 이유든 혹은 독소조항 빼든 이거 못 받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다음 화면 볼게요. 그래서 아주 일부긴 합니다만 이거 팩트화기는 잘 안 되는데 실제로 한동훈 지명자가 명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독소조항 빼고 총선 이후라면 뭔가 김건희여서 특검법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벌써부터 온도차가 있다. 고심이 좀 한동훈 지명자 고심이 좀 일찌감치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직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국회에 나와서. 그런데 그 얘기를 보면 이건 악법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독소조항이 있다까지 얘기했지 총선 이후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생간을 해석한 거죠. 다만 이제 기존에 어쨌든 당정관계와는 다른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목소리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국민 70%가 김건희여서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여론을 보이고 있고 그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종례와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런 당내 의견이 많이 투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검찰, 검사들이 갖는 이 특검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데다가 본인들도 특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특검 조항 속에도 언론을 향한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독소조항이라고 붙여서 거부감을 내비친 건 이 특검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까 뭔가 반전을 노리는 그런 밑자락 깔기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예상했던 대로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그게 제2의결이 올라와도 또다시 그걸 갖다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고 오히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쭉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일부러 공세를 취하는 그런 악법이다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 논평 다 존중하면서 다만 이제 특검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과거 국정농단 특검 때와 지금 독소조항이 다 같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냐 이런 부분보다 그 이후로 피의자 인권이 강화됐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정례적으로 다 모순고스란히 브리핑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라도 해서 공소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는 좀 안 된다, 인권 존중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달리 보는 시각도 있어요. 김근식 교수님.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에 도문물질이 좀 길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흐름이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뭐 28일로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에 좀 징조론적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 부부가 같습니다만 뉴스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에서 이렇게 내놓는 여러 가지 자료나 사진 이렇게 보면 가급적 제가 볼 때는 여사의 사진 같은 건 빠져 있는 걸로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과거랑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용산 대통령이 조금 인지해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 미사를 보낸 것도 작년과 비교한다면 분명히 이제 우리 대통령 배우자로서 김근식 여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이건 국민 여론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고 조심스러운 행보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모습들을 좀 대통령실이 견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28일 이후에 특검법이 통과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올코구름을 떠나가지고 특검법에 대한 협상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협상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는 다분히 총선용이고 정쟁용이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야가 흔쾌하게 합의해서 그래야 특검도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야 협상에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여당 운명의 한 주가 이제 본격 내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 저희가 미리 한번 봐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공식 출범 얘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